선택하여라 히히우물 통 에너지를 얻습니다 힘을 이어 씁니다 힘을 감소시킵니다 앗 스순 몸박 참호 경로 저놈의 참호는 아까부터 왜 계속 나오지 아니? 쓰레기 게임 유사 게임 몸매 타격 몸불기 겁나 제거하고 싶은데 변화 일단 무감각 무감각은 뭐 언제나 환영이지 아랫도리에 감각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거요 어 어 무감타 버그가 된 아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흠! 우와아아아 공덴 아클 42댈 정신나가 것같다 와 내 수력 어디감 텐터그래프 님들 내 체력 다 어디감 티옥검 미카 뚜뚜 아니 타격밖에 강화 안된다고 아니 업고 까지 삼신기 다 먹었네 아니 꼴받네 진짜 갑자기 피어나가지고 뭐하는거야 물음표에서 상점 주인 안 나오는 모드 아니 물음표 근데 상점 주인 확률 몇폰데 맨날 몇포야 저거 10%라구요 겁나 높네 그러면 돈 없으면 나옴 몽디 몽디 아니 정품 몽둥이 나왔네 쌉퉁 몽둥이만 보다가 정품 많았음 아니 딜이 왜저래 무감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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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걔같은 게나 야잇 이게 쓰레게임이지 무침 왜저 eres 그럼 wee弱 최대한 트롤라베나 레트로메이션인데 고고고 빵 빵했다 근데 이러면 이제 드로킥 강서음 돌리면 됨 나에겐 다 계획이 있다 곰통 빡치기 플러스여서 못참았다 복금이 아니 안꺼져 아니 왜 자꾸 천하오는데 내 시계 돌려내라 내 시계 천하에 도우만 되는 상점 주인색 위압 익셀까 한 번이 인공물 학살자 인공물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왜 한 마리 어디가 응?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비어있는 카드구나 인공물 학살자 인공물 학살자 굿 혈장 나이스 2호류까지 일단 일단 심장 부술을 덱타오는 댐 나머지는 이제 드로우만 잘 갖추면 된다 로스라인 절장 왜케 사김 절장 왜케 사김 개꿀 개꿀 너브 강하다 흘려보내기 같은거 나오면 들고 가야지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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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굿 개꿀 나와요 Ay 요 큰다 인공물 진짜 탈탈 털 수 있네 이제 사기 보초기 달려줘 아아 우리 바리케이드를 못 썼네 바일드스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안먹습니다 지금 덱에서 심정전 시작해 빈 카드로 타락 써지면 클리어 가능할까요? 더하기 빼기 해봐야 알것같은데 지금 덱이면 안될것같은? 스킬 카드가 더 있어야될것 같은데요 아 뭐야 체력 남으니까 해본다 그분 음성 인식캠 음성 인식캠 이 도료 얻다 쓴 소멸로 참음 녀석 9번 정도 뽑으면 되죠 까이꺼 음성 인식캠 음성 인식캠 음성 인식캠 음성 인식캠 모모 바리 발굴 사신 발굴하자 발굴 사심도 나쁘지는 않아보이 아니 뭔데 이거 현조를 해도 될 듯? 홀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방어도 에 몰라 흘려보내기 겁네 너 엘리트 하나 둘 셋 뭘 쓴 겨 위 앞섰나보네 바퀽 바퀽 엘리트 하나 둘 셋 바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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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GG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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왜 저거 지옥검만 겁나게 쓰는거같이 기분 탓인가 신석 먹을만하고 비밀기술 먹을만하고 뭐 천천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필요없어보이는데 바로마 나이스 여인의 카드 맨날 들어올만하더니 으악 겁나게 포옹한다 안와줘요 아이언클래드 너무 센데 비도류 하나 더 할까 비도류 사실 필요없는데 뭔가 끙겨워서 등픽 알굴 저거 병번개냐 왜 자꾸 나오냐 뭐 불격 이거 맞겠는데 계속 안 맞다가 계속 맞게 생겼네 아니 확실히 스킬 카드가 좀 모자라긴 한데 헐 안 흘려보내기가 나와야 되는데 흘려보내기 한 다섯장 더 넣어야 되는데 이상한 것만 나오네 아니 아씨 일딜 일딜 들어온거 큐트하네 몸바 면제줌 예구리 발굴 발굴 좋다 지금 예굴축 길게 데스베봐람 길게 데스베봐람 휘뜰 네 침묵 빨거 fen 빨간 아니 3 공격 뭔데 스킬 내놔 땅끼 아니 이거 이제 슬슬 위험한거 같은데 스킬 카드가 이렇게까지 안나올줄이야 뭐 대충 깨기 대충 깨기야 깨겠지만 깨긴 깨긋지만 못깨진 않을거인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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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무감타. 포션 CP하면 될걸요. 퍼런트 포션. 아니면 어쩌지. 화염병 영혼화상 36. 고기굽기님. 1개월 신규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시 브레이스 포션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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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력으로 카지를 먹었어야지 결국 제물을 쏘는거다 내 육체력 아니 아니 방어도 얻는 카드 뭐 몇판째 한개도 안나오냐 아니 전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니 몰라 말도 안되네 아씨 의의가 없네 의의가 어깨 해봐 어차피 깨 어차피 깰거야 아 아이고 음 어차피 깰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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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h 아니 무감각조 뭐 못깰 일은 없는데 뭔가 좀 기분이 이상 더 잘 풀릴 수 있지 않았나 뭐 근데 못 깨는 건 아니 엘레벤 너무 이지하고 인공물 발 턴다 발 턴트 런각 잘 잡음 발 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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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이제 끝났죠 발 턴트 발 턴트 발 턴트 발 턴트 발 턴트 발 턴트 상방 첫 턴에 인공물 다 깔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군 아랫도리에 감각이 아랫도리 무감각 자신도 쓸만할듯 핸드드릴 가짢네 정말 가짢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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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뭘 쓸까 말까 쓰자 이럴려고 사신 넣은거 아닐까 에잉 대로 먼저 볼걸 요런덱에서는 전투채면 너무 별로 이 악물고 방어도 카드 안주네 진짜 이 겁나 악물었는데 치과 가겠다 뭐 일단 연탄은 원석총으로 나가지 그냥 써야돼 뭔가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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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내가 이김 이김 이 도류사신으로 피트 세워? 아니 뭐 뭘 해도 이겨 오토돌려도 이김 이김 사서 3399 풀피해 펜터그래프 69 힐 비어있는 카드 드림캐쳐 0 아니씨 드림캐쳐 뭐함? 펜터그래프는 그래도 일 많이 했네 아크를 원하는 덱으로 쓸어나기 세다스트 점수를 반영한 3399원 펀치 3399원 펀치 이중 해